이 곡이 여러분 스타킹이라는 콜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헨리가 바이올린 들고 나와서 영상 하나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게 떠도는 영상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곡이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틀리만 해도 그래도 웬만큼 멜로디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빠른 곡으로 이 곡을 할게요. 스무스 크리미널이라고 이 곡도 좀 멋있는 부분 있으면 많이 호응해주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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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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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